우리는 슈퍼, 잼,맨, 플라더! 야 근데 너 포켓몬 카드 접은 거 아니었냐? 어허! 갈! 포켓몬 카드는 접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서 아날들도 항상 살아 숨쉬는 거라고! 어? 아 그래 그래 알겠어 진정해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1년 전에는 김치슈 이 녀석이 울트라 레어를 뽑아버리는 바람에 내가 처참하게 발렸지만 이번엔 다르다 무려 1년 만에 스칼렛 바이올렛! 완전히 새로운 카드로 돌아왔다고! 덤벼 어 이게 그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카나의 신상 트리플렛 비트인가 지난번에 울트라 레어 뽑았으니까 이번에도 울트라 레어 하나 또 싹 뽑아야 되지 않겠어? 오케이 나 오늘 2년 썩으러 간다 아 또 진신모드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구만 오 이 감촉 정말 오랜만이야 내가 저번에 보니까 이게 트리 슈퍼 아트 레어인가? 그걸로 바뀐 거 같던데? 응 응 오오오오오오오오 이 영롱한 포켓몬 카드 1년 만이야 모든 준비는 끝났다 첫 번째 포켓몬 카드 온 시작부터 바로 울트라 레어 뜨는 각 얍! 영구스 거기에 꾸악스에다가 이거 초반에 좀 본 친구들이잖아 잠깐만 이 뒤에 빛나는 거 뭐야 시작부터 갤라도스였네요 하하하하 녀석 갤라도스도 이거 레어 카드로 보니까 좀 이쁘긴 하네 조금 이제 시리즈가 괜찮게 나오는 거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겉에 이 테두리가 원래 노란색이었잖아 일본판이랑 똑같이 바뀌었구나 오오오오 이제 한국판도 좀 괜찮아지고 있구나 갤라도스 첫 번째 흐름으로 나쁘지 않았어 두 번째 바로가 물카모스 나오하 그래서 대여를 활양호탄 루미너스 잠깐만 지금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실망하려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악구악 비상! 슈퍼 아트레어 혹은 울트라 레어 뜬다는 소식입니다 핵 큰 겁니다 여러분들 대피할 준비하세요 우와 8대야 켄타로스 야 이거 일러스트가 무슨 지옥에서 온 켄타로스 같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딜리버드 어리짱 마크땅 찌리비크 쩌리짱을 넘어서 과연 이 뒤에는 뭐지? 라우드버 닉스 이거 카드 재질이 뭔가 바뀐 거 같아 빤딱빤딱 빛나고 어 이게 이전 시리즈로 따지면 브이맥스 같은 느낌이려나? 야 이거 좀 맘에 드는데? 더블 레어도 상당히 예뻐 악! 아이 근데 이거 뭐야 이 끝에 공정화자 구겨진 거 에반데? 왜? 얘를 똑바로 안 합니까? 브이제를 넘어서 마크땅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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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트레어 뭔데? 아트레어 왜 이렇게 예뻐? 이거 이거 잉어킹이 아니라 흐르는 강을 거슬러 오르는 마치 연어킹이 된 거 같은 그런 느낌 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놨어 잉어킹을 이거 좀 느낌 있네 악! 뜨거! 나루테 나왔고 와우 누가 보면 슈퍼 아트레어라고 하겠어 일러스트 퀄리티 뭐야? 너무 예쁜데? 이유지 넌 나한테 안 돼 역시 아트레어랑 이런 거까지 아주 깔끔하게 아주 예쁘게 등장하고 있어 라라라라라라라라 피그 점프 넘었어 아 어? 어? 안돼! 아니 SR 너가 왜 벌써 나오니? 내 울트라레어는 너 아아아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슈퍼 아트레어도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지? 난 믿고 있어 믿고 있다고 하필 SR이 나와도 이런 이런 고래 녀석이 나오다니 자 계속 가 나루테를 넘어서 싹 꽝이고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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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이 눈앞이 아주 깜깜이네요 에에 나 결정했어 한꺼번에 닦아봐 나 저번에 울트라레어 뽑았던 사람이야 나 갬테쇼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웨이니발 춤추세 파리보 이건 뭐 토요팩이에요? 아 춤 꺽 마 어차피 마지막 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꺼보자 첫 번째 싹 아이고 삼삼드레까지 나오셨네 다음 누구세요? 아하하하 다음 음 또라도스 끝나지 않아 중요한 건 꺾여버린 마음 SAR 어? 아 깜짝이야 아하하하 아 이거 나와 AR카드였네 아트레어 아 그니까 오케이 이제 느낌 왔어 한 박스에 아트레어가 세 장이 나오는구만 비싼 진짜 비싼 제발 짜잔에 핫 어허 로가루함까지 마지막 진짜 찐막 나 믿어 마지막 한 장은 과연 핫 핫 아주 잘 됐어 이번엔 내가 역전할 타이밍이야 오케이 나는 긴 말 필요 없어 이 아름다운 카드 팩들의 모습 정말 오랜만이구만 싹 마지막 샤 오우 마스카나 오케이 마스카나 EX는 없었잖아 오케이 안 나온 카드 마스카나도 굉장히 인기 많은 캐릭터인데 벌써부터 이겼죠 제가 킹맞쥬 슈퍼 아트레어 혹은 울트라 롤 그거 뜯는 순간 오늘 게임은 끝이라고 두드리짱 전부 다 두드려주겠어 두드리짱 두드리짱 두드리짱으로 탁탁탁 두들겨서 으아 우리 S.A.R 나오게 좋아 우리 다섯 팩씩 한번 가보자 랄라 아랄라 아랄라 오오 오 오 오 Zar 캔너러스 묵직한 녀석이군요. 아주 좋아! 중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이 정도면. 뜨댓네. SR이에요. 내 SAR은!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토보다는 나잖아요, 나. 뜨댓네. SR. 이건 꾸밀 거야. 그럼 1년만에 돌아왔는데 이럴 리가 없어. 여기 숨어있지? 바로 찾아줄게. 장난치고 있어, 정말. 2.5인가. SAR 반드시 나올 거야. 모든 춤미는 끝났어. 보여준다. 가자! 날아와!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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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루가루암 나오고 내려가. 루가루암 내려가고. 다음 누구야? 줌 추세. 우리 같이 줌 추세. 모두 줌 추세. 에, 에. 에, 에. 진짜야? 설마 이렇게 없.. 대댓네! 완성! 꾸아악스! 꺼져! 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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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A! 도어... 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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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아악! 아! 아악! 아! SA! R! SA! 에... SA! R! 중복... 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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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때네! 귀엽쥬! 뀨!